난쟁이와 흰 곰 옛날 옛날에 어느 숲속에 한 남자가 자랐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이 남자는 아주 큰 곰 한 마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달빛이 눈빛처럼 하얀 아주 탐스러운 곰이었어요. 와 이렇게 크고 멋진 곰은 평생 처음 보는구나.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오늘은 정말 운이 좋구나. 곰 주인은 곰을 장에 가져가서 팔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렇게 멋진 곰은 흔하지가 않잖아. 내가 언제 또 이런 멋진 곰을 잡아보겠어. 이 곰은 돈 몇 푼 받고 그냥 팔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곰 주인은 잠시 바위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이 곰을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잘되었지 뭐야. 곰 주인은 신바람이 나서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아주 먼 곳에 있어서 곰 주인은 큰 곰을 끌고 오래오래 걸어가야 했습니다. 걷고 또 걷던 그들은 저녁 무렵에 작은 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침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눈까지 내릴 것 같았기 때문에 곰 주인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한겨울이라서 날씨가 몹시 추웠으므로 더더욱 반가웠지요. 곰 주인은 매우 기뻐하며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꽁꽁 얼어붙은 눈밭에서 자는 대신에 따뜻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곰 주인은 계속 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궁궐에 가려면 아직도 몇 날 며칠을 더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룻밤이나마 편히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가는 낙은해입니다. 한참 만에야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황금빛 턱수염을 기른 마음씨 좋아보이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버였습니다. 곰 주인은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며 물었어요. 하룻밤만 댁에서 자고 갈 수 있을까요? 먼 길을 여행 중이라서 그럽니다. 할버 할아버지는 참으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쩐 후 우리 집에서는 묵게 해줄 수가 없다오. 곰 주인은 사정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밖에서 잠을 자기에는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저하고 곰이 얼어죽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곰 주인의 말에 할버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먼 이런 추운 날씨에는 얼어죽을 수도 있을게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 곰 주인은 점점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버 할아버지의 옷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소. 우리 집에서는 재워줄 수가 없다오. 말하는 사이에도 해는 점점 기울어 이미 어스른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제 곧 깜깜해질 것 같군요. 게다가 눈도 금방 쏟아질 것만 같고요. 아무래도 내일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네요. 곰 주인의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어 집주인이 허락해주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알아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룻밤만 재워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거참 이를 어쩐 후 안되는데. 마침내 곰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곰 주인이 묻자 할아버지는 몇 번이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버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착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럼요. 도와주고 싶고 말고요.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그네도 알다시피 오늘은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이 아니요. 그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우리 집에 이상야릇한 불청객들이 찾아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곤 한다오. 곰 주인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네? 불청객이라고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몰려오니 불청객이 아니고 뭐겠소. 어떤 불청객들인데요? 엄청난 난쟁이 때라오. 난쟁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집을 부수고 접시를 깨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온 집안을 오르락내리락 몰려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다오. 해마다 크리스마스 이분만 되면 이지경이니 어린 손주들 보기에 장피해서 얼굴을 못 뜰 지경이라오. 우리 가족은 이 난쟁이들 때문에 여태껏 단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멋지게 지내본 적이 없다오. 곰 주인은 그때서야 귀를 쓰고 낙은이를 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이 그 난쟁이들 뿐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난쟁이들의 소란이 얼마나 심한지 편안히 잠을 자기는커녕 머리끝이 곤두설 지경이 된다오. 그러니 어떻게 손님을 드릴 수 있겠소? 어디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구려. 할아버지의 말에 곰 주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난쟁이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만 괜찮으시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닥에서라도 잘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어쩔 수 없구려. 어서 들어오시오. 마침내 할아버지는 곰 주인과 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곰은 너무 피곤하여 금방 잠이 들었고 곰 주인은 난로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때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네 가족의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입에 대보기도 전에 난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족을 몰아내리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멋진 음식이 식탁에 보기 좋게 차려졌을 무렵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난다. 이번에도 맛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겠지.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걸.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난쟁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굴뚝을 타고 내려오는 난쟁이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난쟁이들 벽난로를 통해 나오는 난쟁이들로 순식간에 난쟁이 천재가 되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물건을 거칠게 다루고 접시를 깨트리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놀았습니다. 얼른 오두막으로 도망쳐라.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은 난쟁이들을 보자마자 재빨리 부엉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정원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들어간 후 안에서 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그러나 곰주인과 곰은 그냥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난쟁이들이 하는 짓을 열심히 지켜보았어요. 난쟁이들은 식탁 위에 올라가 엉덩이를 식탁에 대고 우유를 사방에 뿌리고 더러운 발가락으로 케이크를 마구 뭉개고 기다란 혀로 젤리를 핥아 먹었습니다. 난쟁이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작은 난쟁이들이 더욱더 나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들은 커튼 위로 기어 올라가서 부엌 선반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모든 양념통의 뚜껑을 열고 뒤집어 쏟았습니다. 재미든 병과 꿀항아리 반찬항아리 등 전부 던지기 시작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선반을 통째로 엎어버렸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이렇게 못된 난쟁이들이 있나 곰주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벌어진 잎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못되고 심술그준 꼬마 난쟁이 가운데 하나가 곰을 발견했습니다. 곰은 그런 아수라장애 속에서도 매우 점잖게 누워있었지요. 꼬마 난쟁이는 곰을 보자마자 옆에 있는 소시지 하나를 얼른 포크에 찍어와서 곰의 코앞에 대고 약을 올리며 흔들어댔습니다. 그러더니 소리치며 약을 올렸어요. 야옹아 소시지 받아 먹어라. 곰주인은 기가 막혀 멍하니 난쟁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하고 건방진 난쟁이가 또 있단 말인가. 그 꼬마 난쟁이는 포크로 곰의 코를 푹푹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곰이 소시지를 잡으려고 하자 꼬마 난쟁이는 재빨리 소시지를 빼돌려 버렸습니다. 성격이 순한 하얀곰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화를 참지 못한 하얀곰은 그 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마치 천둥과 같이 큰 소리로 고함을 쳤습니다. 하얀곰이 그 큰 덩치로 난쟁이들을 이리저리 몰자 난쟁이들은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곰이 한팔만 휘둘러도 난쟁이들이 우슬슬 쓰러졌습니다. 기작은 난쟁이 살려 빨리빨리 도망치자. 등굽은 난쟁이 밟고 있는 놈은 누구냐? 난쟁이들은 밀물처럼 우르르 집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곰은 얼마 안 되어서 집안에 있는 난쟁이들을 모조리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어요.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꼬리가 있는 놈이건 없는 놈이건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훌륭해. 곰주인이 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소시지를 덩어리째 곰에게 주었지요. 곰은 그 커다란 소시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먹어 치웠습니다. 이윽고 곰주인이 집 밖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할아버지 가족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그 오두막집에서 나오세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나오세요. 난쟁이들은 모두 도망치고 없습니다. 우리 곰이 난쟁이들을 모두 쫓아버렸어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나무 오두막집에 빗장을 풀고 밖으로 뛰어나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집을 치우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자꾸나. 그들은 엉망진창인 집을 부지런히 치웠습니다. 식탁을 문질러 닦고 깨진 조각들을 모두 주워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난쟁이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난쟁이들이 꽤 많은 음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음식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 아침 출발 준비를 끝낸 곰주인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임금님을 뵈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더 고마웠소. 골치아픈 난쟁이들을 쫓아줘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오. 곰주인과 곰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푸디 무사히 임금님을 만났기를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다음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숲에서 나무를 떼감룡으로 작게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숲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누구냐 할아버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많은 난쟁이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희 집에 지금도 그 하얗고 커다란 야옹이 있냐? 그럼 있고 말고 할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 난로 앞에 앉아 졸고 있는걸 어디 그뿐인 줄 알아? 그동안의 새끼를 쳐서 지금은 새끼가 일곱 마리나 된단다. 그 새끼들이 얼마나 사납고 큰지 엄마보다 훨씬 더 무서워. 너희들 그 아이들한테 할 말이냐? 내가 데려다 줄까? 할아버지의 말에 난쟁이들은 몸서리를 치며 도리지를 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는 할아버지 하고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절대로 다시는 할아버지를 보러오지 않을 거야. 난쟁이들은 이야기를 채 끝내지도 않고 일제히 요란한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난쟁이들은 다시는 할아버지네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은 연의 다른 가족들처럼 멋진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평화롭게 즐기곤 한답니다. 공주의 약 옛날 어느 곳에 나쁜 짓만 고르고 골라서 하는 심술극기 짝이 없는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여우가 갈대를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잎을 잘라냈어요. 그러자 마치 순례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거참 재미있겠는걸 순례자의 지팡이를 가진 여우라 그때 그 근처에 있던 어떤 수탁이 담장 위에서 꽃기호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요. 여우가 그 담장 앞을 지나가자 수탁이 놀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여우님 아닙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순례자의 지팡이 같은 이상한 것을 들고 가십니까 여우는 아주 겸손한 태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수탁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일찍 사람들에게 아침 기도 시간을 알리느라고 굉장히 힘드시지요. 사실은 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신께 굳게 맹세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나쁜 행동을 뉘우치고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여우님 그게 정말이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수탁은 여우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 훌륭한 생각이군요.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좋고 말고요. 혼자 가는 길이 심심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우와 수탁은 함께 술래길을 떠났습니다. 여우와 수탁이 조금 걷다 보니 강에서 오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오리는 여우와 수탁이 나란히 오는 것을 보자 화들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수탁님 당신처럼 믿음직스러운 분이 어째서 저 못된 여우와 함께 걷고 있나요? 오리님 여우님은 어제 저녁에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메카로 술래를 가는 길이랍니다. 잘못을 뉘우치면 누구나 다 깨끗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지요. 그럼 나도 함께 가도 될까요? 좋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여우와 수탁 그리고 오리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나무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지에 앉아있던 공작새가 소리쳤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간 것이오? 여우와 함께 산책을 하다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려. 공작새님 여우님은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메카로 술래를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자 공작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거 참 반가운 일이네요.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고 싶군요. 하늘을 날면서 물 있는 곳이 보이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젠 공작새까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넷이서 한참을 걸어가자 앞쪽의 여우굴이 보였습니다. 수탁이나 오리나 공작새는 언제나 여우에게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에 여우굴을 보자마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요.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여우가 아니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아기 참새한테도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래서 동물들은 여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은 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여우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통이 난 목소리로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게다가 믿음이 깊다는 내가 매일 암탉을 쫓아다니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냉큼 수탉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우는 오리를 깨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어제 내가 수탉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여우님 어제는 당신이 마음을 바꾼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만 잘 모르고 당신을 못된 여우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우님 용서해 주세요. 오리는 울면서 여우에게 빌었습니다. 그건 좋아. 그건 그렇고 내가 항상 시끄럽게 첨벙거리면서 헤엄을 치는 바람에 몸을 깨끗이 씻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알아? 우리 너는 그것만으로도 죽을 이유가 충분해. 여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또 날름 오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작세를 깨워 말했어요. 이놈 너 어제 내가 수탉과 오리를 데리고 가고 있을 때 뭐라고 했지? 네 여우님 어제는 여우님이 마음을 바꾼 것을 모르고 주제넘은 말을 했어요. 다 모르고 한 짓이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지금 매우 목이 말라. 물을 찾아보거라. 네 여우님 공작세가 물을 찾으려고 돌아서자 여우는 뒤에서 달려들어 공작세를 덥성 물었습니다. 공작세는 발버둥 치면서 말했어요. 자비로운 여우님 저를 잡아먹기 전에 한마디만 유언을 들어주세요. 안 돼. 여우가 이렇게 말하느라 입을 벌린 순간 공작세는 재빨리 여우의 입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휴 살았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공작세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바로 그때 숲 저쪽에서 왕의 부하들이 무리를 지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왕이 키우는 매가 제일 앞에 서서 공작세 쪽으로 날아왔어요. 공작세가 매에게 물었습니다. 용감하신 매님 오늘은 모두 어디에 가십니까? 왕의 명령으로 여우를 찾고 있단다. 실은 공주님이 중안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여우의 감과 토끼의 심장 뿐이라지 뭐냐. 토끼는 잡았는데 여우를 못 잡아 사흘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는 중이란다.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제가 여우 글로 안내해 드리지요. 공작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매와 왕의 부하들을 데리고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우 글에 도착하자 문앞에서 소리쳤어요. 훌륭하신 여우님 어서 몸을 피하세요. 지금 왕의 부하들이 여우님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빨리 뒷문으로 도망치세요. 여우가 앞문을 열어보니 정말 왕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서둘러 뒷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나 이미 왕의 부하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는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는 궁전으로 잡혀가서 공주의 약으로 받쳐졌어요. 물론 여우의 간을 먹은 공주는 다시 건강해졌답니다. 신기한 샘물 깊은 산속에서 나무꾼 할아버지가 샘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기지개를 쭉 켰습니다. 다시 지게를 지니 나무를 잔뜩 얹었어도 겨우 솜 이불 한 채 맨 듯 가뿐하고 콧노래까지 절로 나왔어요. 할멈 나왔어.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문간에서 외쳤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입은 벌어지고 눈은 동그래지고 눈썹은 꼼틀꼼틀하며 정승처럼 멈춰서 있었습니다. 왜 그래 할멈 뭘 보고서 그래 할아버지는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나 원인은 할아버지였지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서 갑자기 스무살 청년이 돼 있었거든요. 우리 영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어요. 쭈글쭈글하던 피부가 반짝반짝 팔에 힘을 주니 알통이 불끈 침침하던 눈도 환해져 방구석에 떨어진 바늘 귀까지도 잘 보였습니다. 산에서 마신 샘물이 그냥 샘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젊어진 할아버지와 쭈글쭈글 그대로인 할머니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샘물이 있는 곳으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어서 마셔봐 할멈.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샘물을 마시자 할머니도 어여쁜 새색시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탱탱하고 매끈해진 뺨을 만져보며 너무나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옛날처럼 고와지자 할아버지도 싱글벙글 이었지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살던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이 샘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젊어질 거야. 혼자 몰래 샘을 찾아간 욕심쟁이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샘물은 욕심쟁이에게도 약효를 주었지요. 60대 노인에서 40대 30대 20대 점점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아예 갓난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어진 나뭇꾼 할아버지는 산에 오르다가 응애응애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산중에 웬 아기 울음소린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옷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 겁니다. 나뭇꾼 할아버지는 알 수 있었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에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아기가 돼버린 것을 말입니다. 마침 자식이 없었던 나뭇꾼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내려가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잘 키웠다고 합니다. 금 덩어리 옛날에 어느 보지런한 젊은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에게 주먹만한 금덩이를 품삭스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땅을 사고 색시도 얻어야지. 젊은이는 꿈에 부풀어서 고향으로 씩씩하게 걸어갔지요. 날이 저물자 젊은이는 주막에 들러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포근한 이부자리 속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잠도 푹 잤지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젊은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하루쯤 늦잠을 자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어요. 나른한 몸으로 아침을 먹고 젊은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십리쯤 걸었을 때 이보시오 젊은이 뒤에서 주막집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부르는 겁니다. 젊은이 이걸 두고 가셨소. 주막집 주인은 젊은이의 금덩이를 들어보였어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지난 십년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의 꿈도 산산이 부서질 뻔했으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장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요. 주막집 주인은 기분 좋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착한 사람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금덩이를 돌려받고 나서 얼마쯤 더 갔을 때 였습니다. 장마로 불어난 강물에 아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두 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물살이 워낙 거세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쿠 이걸 어째 저 아이를 어쩌노 모두들 그렇게 안타까워 하기만 했지요.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허우적대는데 젊은이가 나서서 구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헤엄을 칠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가슴에서 불끈 치솟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동시에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금덩이를 꺼내들고 외쳤지요. 이건 진짜 금입니다.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드리겠소. 그러자 한 청년이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청년은 아슬아슬하게 아이를 구해냈지요. 젊은이는 모함을 건 그 청년에게 주저없이 금덩이를 내주었습니다. 잠시 후 뚝방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참 묘한 인연이지요. 아이의 아버지가 다름아닌 바로 그 주막집 주인이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아이를 위해서 귀중한 금덩이를 내주시다니요. 주막집 주인은 연신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젊은이는 주막집 주인이 그랬듯 허허허 웃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주막집 주인은 젊은이의 금덩이를 찾아주고 젊은이는 주막집 주인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날 하루 동안 두 사람은 아주 소중한 걸 한 번씩 주고받은 것이랍니다. 화목의 비결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서박래와 이서박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서박래 식구들은 툭하면 티격태격 싸워댔고 이서박래 식구들은 온종일 하하 호호 웃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우당탕 쿵탕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동네 사람들은 말했어요. 김서박래 집에서 또 시작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큰 걸 보니 며느리가 뭘 잘못한 모양이지. 그리고 웃음소리가 만발할 때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박래 집이로 구먼 저 집은 언제나 즐거우니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김서박래 소가 동네 옥수수밭과 감자밭을 다 망쳐놓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줄을 단단히 맸어야지 이 녀석아. 아버지가 소리치자 아들은 제 아내에게 화를 벌컥 냈어요. 아침에 여물을 잘 먹였어야지 이 옆연내야. 아내는 또 볼이 잔뜩 부어서 시어머니에게 두덜거렸지요. 어머님 바로 옆 우물가에 계셨으면서 소가 도망치는 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자기 남편에게 인상을 팍 썼습니다. 영감은 소가 풀을 다 뜯어먹도록 옮겸해지도 않고 뭐했수. 매일매일 싸워대는데 진력이 난 김서방은 이서방을 찾아가 하소연 했습니다. 자네 식구들은 화목하게 사는데 우리 집은 어째서 맨날 싸워댈까? 이서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네 소를 풀어 김서방네 소처럼 남의 밭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이 친구야 자네도 집안싸움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러나 이서방은 씩 웃기만 했지요. 얼마 후 소를 다시 붙들어매며 이서방은 자기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소를 단단히 매놨어야 하는건데.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여물을 든든히 먹이지 않은 탓이에요.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아까 바로 옆에서 내가 나무를 캐고 있었으면서도 소가 없어진 걸 알아채지 못한 내 잘못이다. 시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탓이야 소가 먹을 풀이 없으면 옮겸 했어야 하는건데. 이들을 보던 김서방은 아하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으로 돌아간 김서방은 문간에서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아버님 어머님 소가 밭을 망친 건 제 탓이에요. 제가 소를 잘 묶어놨어야 하는건데 말이에요. 식구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모두 어리둥절 해졌습니다.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로 그 집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한 항아리 가난한 가난한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조그만 밭을 한때기 샀습니다.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갈을 걷어내고 박힌 돌을 파냈지요. 그런데 어느 한낮 쇠쇠한 끝에서 뭔가 매끈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어? 이게 뭐지? 살살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였어요. 농부는 일을 끝내고 항아리에다 쇠쇄랑을 담아 집으로 가져갔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농부가 전날 저녁에 분명히 항아리에서 쇠쇄랑을 꺼내 따로 보관해두었는데 항아리 속에 쇠쇄랑이 또 있는 겁니다. 농부는 머리를 갸우뚱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 베개 속에 숨겨두었던 엽전 한잎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봤지요. 한잎을 넣으면 한잎이 생기고 두잎을 넣으면 두잎이 생기고 네잎을 넣으면 네잎이 늘어나는 겁니다. 농부는 엽전 더미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좋아했어요.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밭을 팔았던 김생원이 농부를 찾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땅만 팔았지 항아리까지 팔았던가 그 항아리 내놓게 농부에게는 뜬금없는 소리였지요. 생원식이나 하는 분이 경우 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제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온 것도 당연히 제 것이지요. 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원님을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가 탐인한 원님은 목청을 가다듬고 이렇게 판결했어요. 차고로 이웃은 사촌지간이라고 했는데 욕과 탕아리 하나를 갖고서 싸움을 해서야 쓰겠느냐. 항아리는 관하에서 보관할 테니 두 사람은 그만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여라. 아주 그럴 듯 했습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판결이었지요. 농부와 김생원은 항아리를 뺏기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님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어요. 항아리에다 뭘 넣어볼까 금 두꺼비를 한번 넣어볼까 천냥주구산 산삼을 먼저 넣어볼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며 원님은 신이 나서 방 안에서 요술 항아리에 넣을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망들린 원님의 아버지가 마당에 나왔다가 항아리를 보았어요. 요 놈의 자식이 무슨 맛있는 걸 감추려고 항아리를 갖다 놨어.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에 손을 넣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에 홀랑 빠져버렸어요. 에이구 나중네 자식놈이 사람 잡는다. 원님이 놀라서 버선발로 달려왔지요. 아이쿠 아버님 어쩌다가 거기 빠지셨어요? 아버지를 꺼내드리고 보니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원님은 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항아리 안에서 또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놈아 얼른 애비 안 꺼내고 뭐해? 생김새도 똑같고 호통 치는 것도 똑같은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원님은 또 꺼내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아리에서 이놈아 애비 꺼내라 하면서 아버지가 자꾸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느새 관아는 원님의 아버지들로 발들일 틈이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님은 항아리에서 아버지를 꺼내고 또 꺼내고 하다가 지쳐서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관아 마당에는 오래도록 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들의 목소리 한 번 받아볼까? 그거 재미있겠는걸 찬성이야 뻐꾸기와 따옥이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따옥이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자기 목소리가 남 듣기 거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말 신경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따옥이는 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꾀꼬리와 뻐꾸기는 안 그래도 목소리 좋다고 뻐기면서 사는데 황새가 판결까지 해주면 더 콧대가 높아질 게 뻔했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던 따옥이는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잡았습니다. 개구리 미꾸라지 울챙이 지렁이 등등을요. 그리고 그걸 예쁜 통에 담아 황새에게 가져갔지요. 어이쿠 뭐 이런 걸 다 황새는 좋아했습니다. 따옥이는 내일 있을 목소리 판결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물었지요. 황새님 내일 누가 1등이 될까요? 황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지렁이 맛을 음미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경우바른 따옥이가 1등이지. 따옥이는 만족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받는 날이었어요. 먼저 꾀꼬리가 꾀꼴 꾀꼴 곱게 노래했습니다. 역시 맑고 깨끗한 소리였지요. 그러나 황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긴 한데 음이 너무 높아서 탈이야. 두 번째로 뻐꾸기가 뻐꾹뻐꾹 은은하게 노래했어요. 황새는 속으로 그 품격 높은 음에 감탄을 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듯 하긴 한데 너무 구슬픈 게 흠이야. 마지막으로 따옥이가 노래했습니다. 따옥 따옥 황새는 귀청이 따가워 듣기 싫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렁차고 박력이 있네. 더 들을 꼬모 있나. 따옥이 자네가 1등이야. 꾀꼬리는 불만이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어요. 뻐꾸기도 부리로 자기 날개를 콕콕 쪄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꾀꼬리와 뻐꾸기는 내일 날씨에 대해 두런두런 얘기하며 돌아갔고 판결을 마친 황새는 한쪽 다리로 서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나 신이 난 따옥이는 마을 위를 날아다니며 따옥 따옥 시끄럽게 소리쳐 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지요. 그러나 따옥이는 마을을 뱅뱅 돌았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서 따옥 따옥 귀따갑게 울어대면서 말입니다. 호박벌과 여우 어느 날 여우가 나무 옆에서 땅을 파다가 크고 통통한 호박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 이거 쓸모가 있겠는걸? 여우는 호박벌을 잡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 어떤 집에 다다랐습니다. 작고 까만 여자가 그 집 안에서 마루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우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고 까만 여자가 대답했어요. 저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친구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절대로 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야우가 작고 까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까만 여자의 약속을 받아낸 여우는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총천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어요. 그런데 작고 까만 여자는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가방 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크고 통통한 호박벌이 가방이 열린 틈을 타 재빨리 가방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자 그 작고 까만 여자의 꼬꼬달기 날색에 달려가서 그 호박벌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잠시 후 여우가 돌아왔습니다. 야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고 까만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크고 통통한 호박벌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까만 여자가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크고 통통한 호박벌이 가방 밖으로 날아 나왔는데 그 벌을 우리 꼬꼬달기 한 입에 삼켜버렸지 뭐예요? 오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나이 크고 통통한 호박벌 대신에 당신의 꼬꼬달기를 가져가겠습니다. 여우는 작고 까만 여자의 꼬꼬달기를 잡아서 호박벌 대신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걷고 또 걷던 여우는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작고 빨간 여자가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우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고 빨간 여자가 대답했어요. 저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누구네 집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빨간 여자는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그 집을 나온 여우는 총총 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어요. 작고 빨간 여자도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가방 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꼬꼬달기 가방에 열린 틈으로 훌쩍 빠져나오더니 불이 났게 가방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바로 그때 작고 빨간 여자의 멧돼지가 달려나와 꼬꼬달기를 쫓아가다가 그만 멀리까지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돌아왔어요.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을 들여다보더니 작고 빨간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귀여운 꼬꼬달기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빨간 여자가 대답했어요. 너무 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꼬꼬달기 가방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우리집 돼지가 꼬꼬달기를 쫓다가 그만 아주 멀리까지 보내버렸답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요?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우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귀여운 내 꼬꼬닥 대신에 당신의 돼지를 가져가 가겠습니다. 여우는 그 작고 빨간 여자의 돼지를 꼬꼬닥 대신에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야우는 한참을 걷다가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집 안에서는 작고 노란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우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작고 노란 여자도 대답했습니다. 내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잠깐 누구네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내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작고 노란 여자가 약속했습니다. 야우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누군가의 집으로 총총 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갔지요. 그 작고 노란 여자도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여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가방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돼지가 그 가방에 열린 틈으로 뛰쳐나와서 가방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작고 노란 여자의 어린 아들이 막대기를 들고 돼지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돼지를 집 밖으로 멀리 멀리 도망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여우가 돌아왔어요.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가방 안에 들여다보더니 작고 노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돼지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작고 노란 여자가 대답 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내가 그만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당신 가방 안에 들여다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돼지가 가방 밖으로 뛰쳐 나왔는데 나의 어린아들이 돼지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따라가다가 그만 집 밖으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저런 어떻게 이런 일이 여우 여우 여우가 놀라서 소리 쳤어요. 그러면 내 돼지 대신에 당신의 어린아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야오는 그 작고 노란 여자의 어린아들을 돼지 대신에 자기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야오는 걷고 또 걷다가 어떤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작은 초록색 여자가 생강 빵을 굽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우가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초록색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가방을 여기에 좀 놔둬도 될까요? 저기 누구네 집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 가방 안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절대로 가방 안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 할게요. 작은 초록색 여자가 약속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여우는 길을 떠났어요. 여우는 누군가의 집으로 총총 걸음으로 걸어 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자마자 생강 빵이 맛있게 익는 냄새가 오븐에서 새어나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그 집에 내 딸이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생강빵 먹으면 안 돼요? 작은 소년도 가방 안에서 외쳤습니다. 아줌마 생강빵을 지금 먹으면 안 될까요? 물론 그 작은 초록색 여자는 가방 안에서 나는 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당장에 가방을 열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소년은 풀려나게 되었지요. 작은 초록색 여자는 여우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년 대신에 크고 까만 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여우가 돌아왔어요. 여우는 돌아오자마자 자기의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소년이 들어있는 것처럼 불룩했지요. 그래서 여우는 안심하고 가방을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우는 한참을 걸은 뒤에야 앉아서 쉬기에 딱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놓고 앉은 다음 가방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방에서 크고 까만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까만 개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생강 빵을 먹지 못하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까만 개는 여우를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한편 소년은 자기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초록색 여자는 오븐에서 다 익은 생강 빵을 꺼냈습니다. 네 명의 소녀와 그 작은 소녀는 테이블에 앉아서 작은 초록색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한 개. 그들의 개가 여우를 처치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려고 또 한 개를 남겨두고 말입니다. 엄마는 빵을 굽느라고 빵을 드시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생강 빵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작은 오두막집 생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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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쥐는 오두막집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누가 이 작은집에 살고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쥐는 오두막집 문을 열고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와 오두막집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누가 이 작은집에 살고 있니? 난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생쥐 넌 누구니? 난 개굴개굴 개구리야 안에 들어가 살게 해줘. 그래 들어와. 그렇게 둘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오두막집을 보았어요.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누가 이 작은집에 살고 있니? 난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생쥐 그리고 나 개굴개굴 개구리 넌 누구니? 난 긴 귀와 짧은 다리를 가진 날쌘 토끼야 안에 들어가 살게 해줘. 그래 들어와. 그렇게 셋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달려 물었어요.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나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생쥐 난 개굴개굴 개구리 그리고 나 날쌘 토끼 난 긴 귀와 짧은 다리를 가졌지 넌 누구니? 난 누나 여우야 아름다운 엘리자베스라고 하지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지고 있단다 안에 들어가 살게 해줘. 그래 여우야 들어와. 그렇게 넷은 함께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들판에 따라 달려 왔어요. 늑대는 오두막집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나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생쥐 나 개굴개굴 개구리 난 긴 귀와 짧은 다리를 가진 날쌘 토끼 난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엘리자베스 여우 넌 누구니? 난 큰 입을 가진 무서운 늑대야 안에 들어가 살게 해줘. 그래 들어와 하지만 얌전히 살아야 해. 그렇게 다섯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곰 한 마리가 굽은 다리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어요. 곰은 오두막집을 보고는 목청껏 내쳤지요. 누가 누가 이 오두막집에 살고 있니? 나 어두운 굴 속에 사는 생쥐 난 개굴개굴 개구리 난 긴 귀와 짧은 다리를 가진 날쌘 토끼 난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우 그리고 난 큰 입을 가진 무서운 늑대 넌 누구니? 난 조심성이 없는 곰이야. 곰은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곰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지붕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오두막집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두운 굴에 사는 생쥐 개굴개굴 개구리 긴 귀와 짧은 다리를 가진 날쌘 토끼 복슬복슬한 꼬리를 가진 여우 그리고 큰 잎을 가진 무서운 늑대가 겨우 오두막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숲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가버렸어요. 동물들은 조심성 없는 곰을 피해서 도망쳤고 조심성 없는 곰과 대화를 한 것을 후회했 후회했 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금 덩어리 이야기가 바로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님이 두고 간 금 덩어리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찾아준 주인의 선행에 대한 복은 바로 그날 아들의 목숨을 되찾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손님은 금덩이를 잃게 돼버린 셈인데요. 그 복 또한 당장의 손해 이지 나중에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복을 지으면 복이 돌고 돌아 세상이 더 아름다워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Bagus Noble k LS 감사합니다.